낙감자 놀랐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낙감자 나는 야, 세륜요한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살고 있어요. 아주 검소하게 살고 있답니다. 낙다털로 옷을 만들어 입고 메뚜기와 꿀을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도 잘못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아니, 세륜요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단 말입니까? 아이고, 이러었잖아! 그렇다면 세륜요한,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이 요단강에서 물로 온몸을 덮으세요. 물로 세륜을 받으세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회개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나와와. 바로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물로 세륜을 받으세요. 물로 세류를 주는 요한! 그래서 당신이 바로 세례요한이군요! 저에게 세례를 해주세요! 이제 저는 모든 죄를 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었고,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날로날로 늘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례요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랍니다. 당신은 예수님 아닙니까? 어찌하여 이곳에 오신 겁니까? 예수님! 이곳은 죄와 잘못이 가득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로 죄를 씻는 세례를 받는 곳이랍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어떠한 잘못도 없는 비둘기같이 너무나도 순결하고 마음이 깨끗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곳에 찾아오신 겁니까? 예수님! 차라리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니란다, 세례요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란다. 그러니 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려구나.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비록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이럴수가! 예수님이라는 저분! 저분은 과연 누구시길래 세례요한이 저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걸까? 광야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세례요한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분이시길래 우리 예수님 앞에서 저렇게 세례요한이 저렇게까지 겸손히 있는 걸까? 이 같은 사람들의 궁금증 어린 시선 가운데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바로 하늘이 활짝 열리며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포하는 자.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도 다같이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평생 동안 믿고 따르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되길 기도해요. 여러분, 안녕! 주교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